아 쉽게 세척기 세제 사야되는데? 이벤트 끝났네 6월까지 했구나 매달 이벤트 아이템이 달라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달에는 드레스 퍼퓸, 주방 세제, 토일리컵 클렌저가 1 플러스 1 베이비 로션이 16,800원에 할인을 해 드레스 퍼퓸은 사도 사도 너무 좋아 자꾸 사게 돼요 아 5천원만 더 사면 욕실 클렌저를 주는데 통화 가능합니까? 필요한 거 있나 해가지고 드레스 퍼퓸은